반갑습니다 김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이 라이 야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 찾아가 이제 왔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이 라이 야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며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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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신은 나의 나라가 되고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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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당신의 꽃이 될래요 자 여러분 오른손 한 번 들어보실까요 오른손 반짝반짝 와 너무 핵니다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찾아오신 날 어서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이 라이 야 어서오세요 당신을 꽃이 될래요 어디서 무엇 찾아가 이제 왔나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이 라이 야 어서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사랑의 꽃씨를 뿌려 기쁨을 주고 서로 행복 나누며 감사합니다 당신의 꽃은 아마오세요 Glenn units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나는 당신의 꽃이 될래요 나는데 당신의 꽃이 될래요 트로트계의 공개 1억을 꿈꾸며 오늘도 여러분의 흥을 돋구기 위해 찾아온 트로트계의 뿅아리 김말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지금 소름이 너무 끼쳐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상상은 했는데 와 봉안은어 축제 정말 대단하네요 열기가 네 그래도 오늘 좀 날씨 시원하지 않나요? 그쵸? 시원하시죠? 네 그래도 다행이에요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뜨거운 열기와 함수한 박수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정말요?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저 울어도 돼요?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저 울어도 돼요 정말? 아 진짜 트로트가 열풍이긴 한데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응원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날씨 흐림 아니고요 날씨 맑음 뭐라고요? 맑음 제 이름은? 맑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풍선들도 있고 아 저기 다리 위에서 이렇게 아 정말 진짜 대단합니다 열기가 정말 뜨겁고요 네 여러분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오늘도 미스 트롯과 함께하는 봉안은어 축제 폐막식인데 개막식을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폐막식이에요 근데 열기는 개막식 못지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가 미스 트롯에서 12명에는 들지는 못했지만 심사위원분들께 12개의 하트를 받으면서 본선에 진출을 했었는데 그때 불렀던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으실까요? 네 그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박수와 함성 많이 부탁드리면서 제가 두 번째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랑 놀러 가자 이거 제 노래인데 이거 제 노래예요 제 노래 노래 만족식 자 분위기 너무 좋다 머리로 뱉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아가오니 불꽃불꽃불이 들려 단풍도 우리 갑시다 살랑살랑 눈 내리면 새끼 잠갑시다 모든 근심과 좀 내려놓고 우린 우리 날아가자 나랑 물러 가자 가자 오빠 물러 가자 가자 다른 부분도 따라가자 오빠 내가 책임진다 나랑 물러 가자 가자 오빠 물러 가자 가자 나 지금 밤이든 나랑 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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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로라기 소리에 맞는거 같고 인정 브랫플랫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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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인정 브랫플랫 나랑 물러 가자 가자 오빠 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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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송에서 유람하며 재미있게 살아보자 나랑 물러 가자 가자 오빠 물러 가자 가자 낮에든 밤이든 나랑 물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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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니 제가 미스 트롯에서 12개의 하트를 받은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했는데 제 노래가 갑작스럽게 소개도 없이 나왔어요 제가 어쨌든 제 PR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노래는요 제목은 가즈아예요 가즈아 뭐라고요? 가즈아 봉화 은원축제 가즈아 네 제 노래는 가즈아고요 정말 지금처럼 휴가철에 듣기 정말 좋은 노래이기 때문에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네 노래 너무 좋죠? 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번씩만 들어주시면 오늘 음원차트 1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면 이 분위기 그대로 한번 쭉쭉 가볼까요? 네 아니 조금 쉬었다 갈까요? 네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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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잠깐 물 좀 마실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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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오프닝 무대를 맡은 만큼 여러분들 이따가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르셔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랑 같이 박수치면서 몸 푸시고 소리 지르면서 목 푸시고 박수와 함성 많이 추실 거죠? 네 여러분들 믿습니다 정말 저기 멀리까지도 계시고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저 내려가기 너무 싫어요 그러면 제가 원래 불러드리려고 했던 곡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장윤정 선배님의 어부바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주세요 자 하수와 함성 하수와 하수와 삼각시 헤이 늪을 그을 내 가만히 쓰곤 해요 처음 없어도 착한 내 사랑 내게 와요 내 사랑 가끔씩 애교스러운 햇살을 틀어 웃게 하는 센스도 있고 소풍 가는 애처럼 동시락 뜨고 정심도 할게 해야 돼요 어두워 바쁠 뿐이나 내 사랑 너의 어두워 어두워 바쁠 뿐이나 사랑의 어두워 바쁠 뿐이다 아! 이쯤 되면은 이쯤 되면은 이거 거의 엎드려 절 밖에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러면 여기에 또 뒤에 정말 요즘에 트로트 열풍이잖아요 뒤에 정말 멋진 선배님들이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분위기를 또 많이 끼워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제 욕실일 수도 있는데 안되면 빠르게 포기할게요 제 욕실일 수도 있는데 제가 어이 하면 제가 어이 하면 다들 조용히 해주시고 조용히 해주시고 제가 어이 하면 어이 아시겠죠? 네 시작 어이 어이 와우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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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목소리 그대로 박수와 함성 주시면 제가 앵콜 무대 부르겠습니다 박수 함성 아아 자 다들 아시는 노래에요 자 여러분들을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날 사랑하시나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잘하세요 정말 그러시다니 구름 차고 빛나는 하늘 월월월 날아갑니다 언니들 너무 예뻐요 날 사랑하신다니 잘하죠 잘하죠 고맙 Certainly 스펙 정맘은 행복하여서 설렙동인 가슴 1 좀 무서워지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짓도 모른답니다 따! 보라보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벗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일어날 없어요 나는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보니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보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보니 자 머리로만 춤 와 너무 예쁘다 고맙습니다 오라보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벗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일어날 없어요 나는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보니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오라보니 사랑한다 말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에휴 아 진짜 내려가기 싫다 진짜 내려가기 싫다 정말 내려갔으면 좋겠죠? 아니에요? 그럼 저 혼자 다 할까요? 저 혼자 다 할까요? 저 여기서 한 2만명 생긴 것 같아요 아우 어떡해라 여러분들 정말 진짜 대한민국 여름축제에 최고라고 들었어요 봉화은어축제에 다시 한번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 메뉴 보고 싶어요 메뉴 보고 싶습니다 저 맑음이 잘 기억해 주실 거죠? 네 제가 누구라고요? 네 제 PR만 정말 어지게 하고 가는 것 같아요 그죠? 잘한다 네 그러면 뒤에 공연이 정말 많이 남았으니까 정말 다치지 않고 여기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다치지 않고 어... 폐막식이지만 이제 시작이잖아요 폐막식은 그쵸? 네 집에 돌아가실 때 후회 없이 정말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 노래 불러드리고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즐겨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노래 주세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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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믿고 가세요 울고 울고 웃던 지난 날은 잊고 지지고 묻고 있던 그 남자는 잊고 다른 사랑에 만나요 여요여요요여요 frustrating 여요ühl 어떤 모습이 꼬올까 고민곰이 큰 거울 앞에 이럼처럼 포즈포즈 지금 Xavier 너가 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여 구비구비 높은 구둘 신고 싶뿐이 걸어가면 저기 다시 보여요 다다간 뒤 달아달아 밝은 달아 나 좀 예쁘게 잘 준비쳐라 이 사람 내게 훅 가버리게 헤이야 헤이야 맑으리야 나 좀 예쁘게 잘 준비쳐라 이 사람 내게 훅 가버리게 자 마지막으로 박수와 햄터 와 여기 너무 좋다 해주세요 유아 여여여여여여 여여여여 어떤 옷을 입고 갈까 고민 고민 큰 거울 앞에 이론처럼 포즈 포즈 지금 만나러 가려 여여여여여여 여여여여여 그리고 위에 높은 구름 신고 싶으니 걸어가면 저기 당신보여여 자 한 번 더 자 라스트에요 마지막 달아 달아 밝은 바람 나 좀 예쁘게 잘 좀 비쳐라 이 사람 내게 웃겨버리게 헤이야 헤이야 밝은 헤이야 나 좀 예쁘게 잘 좀 비쳐라 이 사람 내게 웃겨버리게 아이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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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발금씨의 무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